사다리 타기로 정하자, 그러면. 그러면은 류진, 예지, 유나, 채령 하면 되는데 우리가 번호를 가위바위보에서 정하면 되잖아. 좋아. 자,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오빠 같은데? 내가..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왜 이럴 때만 이기냐? 언니 몇 번? 아, 이거 나 뭐 걸리면 아, 꼭 장만 걸리면 진짜 이거는. 몇 번? 나? 나 1번. 나는 1번. 나 3번 할게. 그래, 그럼 나 1번. 나는 1번. 아니, 내가 1번이라고. 1번 류진이, 2번 예지. 3번 채령이, 4번 유나. 제발 큰 벌 주세요. 아, 팜스 프링스요. 내게 큰 방을. 자, 류진이부터 출발을 해볼게요. 재밌고 재밌게. 큰 방. 당첨. 아 1번 할걸 땡큐 채령 땡큐 채령 나는 독방보다 큰 방 쓰고 싶었어 따라라라란 땐 따라라라란 땐 따라라라란 땐 따라라라란 땐 뭐야 이거 아 위지 따라라란 땐 나는 맨날 이기고 작은 방이야! 나는 진짜! 내가 얘기했지? 아 제발, 제발! 아 제발! 아 제발! 팜 스프링스요! 내게 큰 방을! 따라라라딴 땅 따라라라딴 땅 따라라라딴 땅 따라라라딴 땅 따라라라딴 땅 따라라라딴 땅 아주! 작은 방이야! 채령아도 작은 방이야, 여기서! 얘가 큰 방이라는 뜻이니까 유나까지 해봐! 유나까지 해봐! 여기가... 거기가 헷갈리지? 이게 위지! 이게 위치다. 이거 먼저. 따라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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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큰 방 봤어. 맞아? 독방보다 큰 방이 좋다고? 어. 그래. 난 독방보다 큰 방 쓰고 싶었어. 언니 독방 축하한다. 갑자기 관대해졌나? 너네 둘이 작은 방 두 개 중에 어떤 방 쓸지 골라줘요. 이거 주고 뭐가 문제 와요. 됐어. 그렇게 하고 살아 그냥. 난 진심인데. 지금 공시랑 공시랑 거리는 예지를 보고 계십니다. 여러분 저는 진짜 앞으로 저를 나를 좌우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. 예지 언니 지난 숙소 언니와 함께하여 선박했어. 그래 채령아 난 너여서 좋아. 사람이 좋으면 됐지. 맞아. 괜찮아. 우리가 두 번째 노란색 방. 잠깐만 한 번만 더 보고 올까 봐. 내 방 뭐야? 그건 내 방 본 적 없어. 언니 예지 언니. 예지 언니 우리 보라색 방 써야 될 것 같아. 보라색 방? 침대의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. 그래. 아닌데? 보라색 방이 더 큰데? 노란방이 킹사이즈고 보라방이 킹사이즈야. 근데 우린 보라색 쓸게. 큰 방으로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? 우리는 저쪽. 바보야. 근데 침대가 작은데? 유나야 큰 방은 저쪽에 있어. 아니 저쪽. 저 끝이야. 저 끝이야. 저 끝이라고. 미안해. 유나 혼자 저기 있구나. 바베큐. 혼자 그냥 재밌는 생각만 하고 있지. 자 우리 방을 소개해줄게. 노란방, 보라방 그리고 이게 우리방. 독방보다 훨씬 좋지. 우리 방이 훨씬 좋지. 근데 우리 방이야? 테라스도 있어. 엄청 큰데? 포일. 아아. 언니. 방 너무 좋은데? 그치? 우리 여기서 아침 먹자. 그러자. 아니 큰 방 다들 봤어? 우리 와서 그냥 봤지. 너 안 볼 때 봐. 한 번 더 봐. 구경시켜줄게. 맞아. 난bia. 인 salute. 안녕하십니까. 박시 Kelly. ока이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